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수스 코리아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스는 올해도 컴텍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설치를 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하고 소비자분들께 저희의 향후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스 구성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프스타일 제품들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익스트림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ROG 부스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라이프스타일 부스 쪽에서는 주로 모니터라던가 미니PC 그리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익스트림 컨셉의 ROG 부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더보드, 그래픽카드 그리고 ROG 브랜드의 게이밍 모니터, 게이밍 기어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고 있는 X299 마더보드라던가 아니면 스레드리퍼를 지원하는 X399 마더보드들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퀘사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은 다 올해 안에 저희가 국내 정식으로 출시를 할 제품들이고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곧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매력적인 제품들을 한국에서도 느껴보실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저희 제품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는 저희 제품들도 꼭 구매를 하셔서 ROG 감성 그리고 ASUS 감성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